6월을 49승 33패로 끝냈을 때까지만 해도 샌드에고는 샌프라인스코의 1경기 반 다저스의 1경기 뒤진 내셔널리그 3위이자 메이저리그 승률 4위였는데요. 그러나 샌드에고는 오늘도 패함으로써 7월 시작 후 18승 24패를 기록하고 메이저리그 11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샌프라인스코와 12경기 다저스와 10경기 반으로 벌어지게 된 샌드에고는 지구 우승 확률이 0.0%가 됐는데요. 한때 6경기 반 차이었던 신시네티에게 와일드카드 공동 2위를 허용함으로써 포스트 시즌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샌드에고는 이번 3연전이 끝나면 마지막 36경기 중 21경기가 원전 경기인 대단히 불리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샌드에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최근 두 팀 다 부진에 빠진 데다 템퍼베이 출신 두 좌완 맨 무어와 블레이크 스넬, 하퍼와 마차도의 3억 달러 대결, 하퍼와 타티스의 MVP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무언은 브라이스 하퍼와 마이크 트라웃을 제치고 2012년 파이프라인 유망주 1위에 오를 정도로 스카 캐즈미어에서 데이비 프라이스로 이어진 템퍼베이의 좌완 에이스 개보를 이을 선수로 기대받았지만 토비전 수술을 받은 이후 무너졌고 스넬이 싸이 형상을 차지하며 물려받나 했지만 스넬 역시 팔꿈치 수수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넬은 5인닝 9K 3실점, 무언은 4와 3분의 1이닝 4K 2실점으로 물러났습니다. 2승 7패에 그친 앞선 9경기 중 7경기에서 2득점 이하에 그쳤던 필라델피아는 3회 리얼무토의 적시 2루타에 이어 하퍼가 스넬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려 3대0의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샌드에고도 3회 말 마차도의 투런으로 한 점 차로 추격하는데요. 15도의 대단히 낮은 발사각도로 펜스 위를 막고 넘어간 마차도의 홈런은 타구속도 119.6마일을 기록함으로써 120마일 이상 2개를 기록한 스탠튼과 하나를 기록한 저지에 이어 역대 타구속도 4위 홈런이 됩니다. 8회 초 2사 1루에서 나온 메커친의 2루타로 4대2를 만든 필라델피아는 8회 말 2사 만루에서 케네디가 등장하는데요. 올라오자마자 타티스의 머리를 맞춰 밀어내기 실점을 한 케네디가 마차도에게 던진 2구가 스트라이크 선언되며 엄청난 논란을 불러옵니다. 이에 팅글러 감독이 퇴장을 당하고 마차도도 3진 후 퇴장을 당하는데요. 벤치에 있던 프로파는 주심을 향해 쓰레기통을 들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주심을 맡았던 덕 에딩스 주심은 추가 스트라이크 10개 중 8개를 필라델피아에게 유리하게 잡아주는데요. 샌대고 팬들에 따르면 큰 논란이 됐던 마이애미전의 주심 역시 에딩스였다고 합니다. 앞선 14경기에서 선발 출장이 한 번에 불과했던 김하성은 오늘 애덤 프레이저를 대신해 8번 타자 2루수로 출장하는데요. 첫 타석에서 2-4-2-3루가 되자 고의사구로 걸어나갔던 김하성은 두 번째 타석에서 추구 범타로 물러나고 마운드에 우한 내리스가 있었던 세 번째 타석 2-4-1루에서 좌타자인 프레이저로 교체되고 맙니다. 이는 김하성의 타격에 대한 팅글러 감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즌 안타가 46개에 불과한 김하성은 시즌 타율이 2할 8리, OPS가 0.627로 이제는 수비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샌데고가 4연패 후 1승 다시 4연패로 최근 1승 8패인 반면 신시네티는 오늘도 승리했는데요. 18경기에서 4승 6패 4.47로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소니 그레이가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낸 가운데 보토는 28호 투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MVP 가능성을 높여갔습니다. 보토는 7월 21일 이후 기록하고 있는 17홈런이 오스틴 라일리에 6개 앞선 1위, 40타점 또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에 8개 앞선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데요. 37세 이상 선수가 29경기 구간에서 기록한 17개 홈런은 2001년 베리본즈와 2019년 넬슨 크루즈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보토는 홈런을 하나 더 치게 되면 324홈런으로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신시네티 역대 공동 2위가 되는데요. 얼마 전 보토에게 명예전당 표를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 mlb.com 기자들은 만장일치로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샌데고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다저스는 샌프라인스코아의 게임차를 한 경기 반으로 좁히는데 성공했는데요. 펭그래프닷컴은 두 팀의 지구 우승 확률을 다저스 72.3%와 샌프라인스코 27.6%로 다저스 쪽을 훨씬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샌프라인스코를 잡아준 고마운 팀은 샌프라인스코의 지역 라이벌 오클랜드였는데요. 카프릴리언이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티고 불펜이 4이닝 무실점을 보탠 오클랜드는 이적생들의 대화력이 이어졌습니다. 헤리슨이 결승 2타점 적시타를 친 오클랜드는 스탈링 마르테 영입이 신의 한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 윌머 플로레스의 2타점 이루타 타구를 호수비로 막아낸 마르테는 7회 3대1로 달아나는 적시 이루타에 이어 3루 도로와 포수의 송구실책으로 홈을 밟아 결국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22개의 도루를 하고 온 마르테는 오클랜드에서도 14개를 추가함으로써 두 팀에서 모두 20도루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샌프라인스코가 7월 25일 이후 첫 연패를 당한 반면 다저스는 매치를 이틀 연속 꺾고 파죽에 8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최근 13경기에서 12승 1패입니다. 지난 경기 다저스를 상대로 2인닝 3피 홈런 6실점에 그친 카라스코가 오늘도 5인닝 3실점 패전을 아는 가운데 워커뷸러는 7과 3분의 2인닝 8K 2실점 승리를 따내고 시즌 성적을 13승 2패 2.11로 높였는데요. 알룬소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던 뷸러는 3대1로 앞선 8회초 1423로에서 심판의 후한 판정의 도움을 얻어 맥리를 삼진으로 잡고 2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알룬소에게 4안타를 허용해 결국 한 점을 내주고 교체됐는데요. 알룬소의 발에 맞아 파울이 되는 장면을 심판이 보지 못하면서 실점이 됐고 뷸러는 교체 후 내려오면서 이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합니다. 3대2로 쫓긴 다저스는 베시아가 올라와 볼렛을 내주고 2,3 알루에 몰리지만 베시아가 데이비스를 삼진으로 잡았고 9회 젠슨 극장도 열리지 않게 됩니다. 어제 윌러와 우드러프가 모두 부진하면서 싸이 형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뷸러는 평균자책점 1위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다저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커쇼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연패, 2015년 그레인키와 2019년 류현진까지 10년 동안 6번 타이틀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토론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싸이 형 컨텐더가 등장했는데요. 유력한 후보인 루비 레인은 8이닝 11K 1실점이라는 눈부신 역투에도 노 디시전으로 물러나 4경기째 10승에 실패하는 9수가 이어졌습니다. 득점 지원을 1점밖에 받지 못한 레인은 8회 243루에서 폭투로 동점을 허용한 게 두고두고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평균자책점을 2.88에서 2.79로 낮춰 2.26인 랜스링과의 차이를 더 좁혔습니다. 린이 이닝이 부족한 반면 레인은 평균자책점 2위, 탈삼진 2위, 이닝 4위,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위로 가장 고른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9이닝당 11.11개의 통산 탈삼진은 11.09개인 크리스 세일과 다르비슈, 10.74개인 디그론과 10.70개인 슈어저를 제친 현역 선발투수 1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토론토 타선이었는데요. 게레로의 36호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토론토는 병살타 4개와 함께 8회 무사 1,2로와 9회 무사 1,2로에서 침묵하며 득점권 12타수 무한타에 그쳤고 10회 초 3점을 내준 데 이어 10회 말 1점도 뽑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결국 디트로이트의 4대1로 패한 토론토는 3승 7패에 그친 최근 10경기에서 득점권 타율 1할 8푼 살이, 불펜 평균자책점 6.46인 총체적 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템퍼베이와 화이삭스의 아메리칸 리그 동부와 중부 1위 대결이었는데요. 최지만은 시즌 9호 솔로 홈런을 지올리토를 상대로 때려냄으로써 최근 4경기에서 타율 3할 오픈 7리를 기록하는 좋은 타격감을 가져갑니다. 지올리토는 최지만에게 홈런을 맞았지만 7이닝을 8K 2실점으로 버티고 4대2 리드를 선물하는데요. 화이삭스 라루사 감독은 8회에 2-4-1로에서 킴브러를 좌완 범머로 교체하지만 범머는 흔들리며 1점을 내줍니다. 계속된 2-4-1-2로에서 라루사 감독은 넬슨 크루즈가 나오자 고의사구를 지지하고 만루에서 좌타자 메도스를 상대하게 하지만 범머는 메도스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아 5대4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이삭스는 꿈의 구장 경기의 영웅 팀의 앤더슨이 9회초 동점 솔로 홈런을 날린 후 11회초 결승 적시타까지 때려냄으로써 6타수 4안타 3타점 4득점이라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양키스와 게임차가 4경기로 좁혀진 템퍼베이는 월요일에 크리스 아처가 돌아옵니다. 다저스처럼 맹렬하게 1위를 뒤쫓고 있는 팀은 오늘 8연승에 성공한 양키스인데요. 복덩이 네스터 코르테스는 오늘도 7인닝 7K 2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로테이션 합류 후 5경기에서 2승 1패 3.14 팀은 4승 1패를 기록하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양키스는 수많은 부상 선수에도 후반기 선발 평균자책점 3.13이 아메리칸 리그 1위에 당됐는데요. 타선에서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홈런왕이었지만 올해는 부상과 부진이 거듭됐던 보이트가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양키스 1루수의 4안타 1홈런 4타점 경기는 2013년 라일 오버베이 이후 처음인데요. 보이트는 최근 6경기에서 타율 5알 3홈런 11타점에 미친 활약입니다. 다저스 양키스와 함께 가장 잘나가는 팀은 7연승에 성공한 애틀란타인데요. 맥스 프리드는 90개의 공을 던지고 사피안타 무볼렘 무실점에 완봉승을 달성해 109미만 완투인 매덕스를 해냈습니다. 애틀란타 투수의 99 이하 완봉승은 2000년 매덕스 이후 처음인데요. 프리드는 최근 4경기에서 4승 0.67로 싸이영 5위에 올랐던 지난해 같은 활약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쏘루카가 3경기 만에 이탈한 애틀란타는 찰리 모튼이 12승 4패 3.47 프리드가 11승 7패 3.49로 원투펀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 2년 1600만 달러 연장계약을 맺은 트래비스 단호가 연장계약 축포를 터뜨린 애틀란타는 14승 2패와 함께 원정 11연승을 이어갔는데요. 반면 16연패에 빠진 볼티모어는 그 16경기를 모두 2점 이상 차이로 패함으로써 1876년 신시네티 레지가 세운 18경기 연속 2점 이상 차 패배 최고 기록에 2경기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양키스에게 3연전 전패를 당했던 보스턴은 텍사스를 6대0으로 완파하고 한숨 돌렸는데요. 복귀전에서 5인닝 8K 2실점이었던 세일은 오늘 두 번째 등판에서도 5인닝 5K 무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세일은 지난 경기 89구에 이어 오늘은 71구를 던지고 교체됐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92.1마일로 지난 경기 93.2마일보다 떨어진 세일은 더 좋아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인트리스와 피츠버그의 경기는 마이콜라스의 복귀전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5월 23일 이후 첫 등판이었던 마이콜라스는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가 두 번이나 도와주며 5인닝 OK 무자책으로 선전했습니다. 특히 마이콜라스는 평균 93.2마일과 함께 최고 구속 96마일을 찍은 게 고무적이었는데요. 플레어티와 마이콜라스가 돌아왔으며 헵까지 잘해주고 있는 세인트리스는 김광현이 불펜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전하고 있는 박효준은 12경기 연속 1번 타자 출장이 중단되며 8번 타자 유격수로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4타수 무한타 2,3진의 그침으로써 18타수 연속 무한타가 이어졌습니다. 박효준은 시즌 타율이 2할 3리로 OPS가 0.576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치킬러가 5인닝 UK 무실점 승리를 거둔 피츠버그는 치츠고가 9회 대타로 출전해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내일 류현진은 3연패에 빠진 팀을 구해야 합니다. 다저스는 맥스슈어저가 등판하며 세인트리스는 헤비 선발로 나섭니다. 필라델피아 애론 놀라는 형인 오스틴 놀라와 투타 맞대결을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블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